안녕하세요. 오늘 미네 사진을 맡아서 해주신 신비섭 직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미네가 같이 그룹을 이뤄서 커플티를 잘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 커플티 촬영해서 너네 분담 정했어? 모델 손을 들어주세요. 모델 둘. 스타일리스트. 너는 뭐야? 연출. 연출은 뭐야?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 촬영하고 너네들도 스케일이 있잖아. 연출. 연출이 그런 거 아니야? 연출 좋은 거 아니야? 모델이 처음부터 연출한다고 웃겼는데 연출 안 하기 잘한 거 아니야? 연출 뭐야? 예쁜 마이크하고 연출. 연출하면 돼요? 스타일리스트. 심지어 주무셔. 여기서 쓰면 안 돼요?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쓰면 안 돼요? 남자들이 파주기로 했어요. 여기서 쓰면 안 돼요? 여기서 입어도 돼요? 여기 어디서 입어요? 여기 어디서 입어요? 여기 어디서요? 사이즈가 돼. 이거 더 써야 되는데? 더 써야 돼. 더 쓸게요. 더 쓸게요. 심지어. 연장이는 이쪽. 화장실 표시가 서 있네. 표시판이 있어요. 이렇게 이리로 와. 살아있는 거. 컨셉을 잡으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진짜 딱 다장하고 너무 예쁜 그런 연출하고 싶어요. 괜찮은 생각인데? 정말. 정말. 진짜 안 괜찮아요. 여기 계획이가 좀. 너무 좋다. 여기는 좀 그대보다는 햇빛도 많이 미치고. 우리 머리 노란 아이들께. 재밌게. 아 kernel에서. 예쁘게. 안 예뻐요. 소품 그런 거예요. 바게트 빵 이런 거 피크닉 올 때 먹을 거 가지고. 샌드위치 안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. 흠민아. 연출님한테 얘기해서 먹을 거. 우리 연출님은 100% 먹을 거 너무 싫어요. 어우. 어우. 넌 좋다. 우리 너무 싫다. 너무 싫고 할거. 아 막 그런거 같은 거. 연출림! 연출림도 다 해가지고 진짜야 저희가 사진 찍는데 피크닉 뭔가처럼 소통맞춤 연출림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음식 누가 사러 가요? 연출림 잠깐만 나 이 친구들 하고 싶어 빨리 먹을 거 사러 가면 네 네 네 가깝게 사시는게 지내고 있어요 아 빠빠이 빨리 갔다와 기대하세요 지리 알아요? 지리요 아프정동 뭐라고요? 이 둘은 걱정이 안되네 가자 이거 봐 나는 이 둘이 걱정돼 어떡해 원래 성격은 엄청 밝고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냐 진짜 지금 제가 지금 같이 걸음 손잡아 손잡아 가상이잖아 진짜 너희 마음이 있냐 서로? 그게 아니고 오빠 오빠는 몰라요 몇 년 전이야? 4년 전인가? 4년 전 바람소리 바람소리에 또 그대인 것 같아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사이 좋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? 뭐? 만난게 4년 전 18살 처음 만났고 누가 7세로 그러려면 된다 사내 연예 금지인가 올라? 촬영할 때만 연기하면 돼요 아니야 우리 형은 그게 아니고 안 되겠다 이 커플을 위함해 실제 커플로 될 가볍성이 높아 그 커플이 이렇게 안 어울리게 나와도 상관없어? 그럼 또 그래 어울린 다음에 이렇게 어울려 우리가 한 번 호흡을 맞췄어서 그런 것 같아 오래된 커플이야 그러네 오래된 커플이야 브라지버가 어때요? 브라지버가 버거왕도 있다던데요? 버거왕도 있어? 먼저 사갖고 가면 과자 식을 것 같아 과자 식을 것 같아 과자가 왜 식어요? 좀 긴 거 없나? 몰랐어? 절대 게임 시간 아니죠? 지키세요 어딨는 거야? 여기에서 덮친 거야 연출 짤라보려 연출 게임 도와줍시다 말 안 듣는 모델들 안 되겠어요 도와 드려야겠어 안 되겠어 못 찾겠어 참을 수가 없어 빨리 안 오면 연출 잘해 빨리 물 물 총재가 되는지 다시 첫번째 컷 누가 찍을거야? 첫번째 첫번째 컷이요 진원이랑? 네. 은정이. 둘이 어디서? 여기요. 어, 빨리 찍어서. 뭐야? 방금 급서를 했어. 여기 안 찍는 사람들은 뭐예요? 찍는 사람들은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. 은정아, 팔짱 껴. 안녕. 서울입니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왜 이렇게 좋아해 봐. 그래?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찍을게요. 아, 네. 너무 예쁘다. 이 바깥에 이렇게. 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진짜 먹고 있어. 팔짱 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행히 걸어오면 돼. 오케이, 갈게요. 자. 예, 시작. 뒤에 엉망이. 대형 맞추고. 잠깐만, 잠깐만. 조금만 더 뒤로 오고 싶어. 아, 헬스. 손톱. 몰라. 손톱. 신발랑은 어떡해. 멀리서 안에 못든가. 야, 은정아, 은정아. 야. 쉿. 너무 잘 놨습니다. 이대로 와. 이거 봉지에 옷 가리면 안 돼요. 이거 접어서. 되면 안 되나? 봉지를. 하나의 방조. 야. 안경은. 뭐야. 하나의 방조. 은정아, 은정아. 옷 잘 나오게 이걸 너무 가리지 말고. 진짜 의상이신데? 가자. 오, 맛있는 거 같아. 진짜 맛있다. 밥만 남겨. 뭐야? 너무, 너무 힘든 거 같아. 혈야도 안 들어. 조금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. 예. 예, 좋습니다. 어, 네, 고. 먹여주고. 뽀뽀. 뽀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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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죠? 네? 어디있지? 아까 저쪽 의자를 봤는데 지금. 네. 햇빛이 없어요? 아뇨, 아뇨. 괜찮습니다. 지금 근데. 저쪽 가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커플들이 앉아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.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컨셉으로 가고. 네. 마무리 이쪽에서. 네 명이 점프. 다 점프하는 거예요. 그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찍을게요. 내가 붙이고 날거든. 최민아. 준비. 두 분도 다정하게 오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자, 가자. 갑세 가자. Let's date. 차한테 감동이 받으신다. 야. 여긴 집중하래. 집중. 아아. 야, 천천히. 천천히 가야지. 뭐가 그렇게 급하나? 혜민, 혜민. 혜민아. 혜민아. 올 때 너무 가리면서 옆으로 오지 말고. 카메라 좀. 이쁜 째투 좀 하면서. 혜민아. 혜민아. 음료수로 옷 가리지 말고. 천천히 가라. 아, 혜민아. 역겨워, 미소. 너 이거 미소 싫어? 혜민아. 혜민아. 너 너무 어색해. 웃어. 그냥 계속 웃어 막 좋은거야 막 웃어 막 좋아 전혀 안좋아 보여요 이리 쳐서 같이 서로 보면서 웃어야지 아 이쁜지 한 번만 더 할게요 효민아 얼굴 보면서 많이 웃어 샌드위치 보고 웃지마 샌드위치 보고 웃지마 너 시선 샌드위치 바이잖아 얼굴 보면서 잘 어울린다 이쁘다 자 일어날게요 남자분 한 번만 더 장소 옮겨서요 나 못해보겠어 나 못해보겠어 나 못해보겠어 이상한 짓 하지마 우리 빨리 오마어마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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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어마아